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아가씨는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의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명령어를 주문을 했겠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나이는 얼마 정도 그리고 표정은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여성분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또 다른 두 사람 더 나이가 좀 더 신분하고 젊은 청년도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이게 ai 제품인 거죠. 생성형 ai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디자인의 역할도 많이 달라지는 거죠. 만화가 역할, 디자인의 역할, 판사 역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판례 검색 같은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신약 개발, 경영자의 의사결정, 학생들의 학습 이런 게 다 바뀌겠죠.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영화평론을 하시는 분이 채치 pt를 사용했던 경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채치 pt와 영화평론이 되기, 영화평론가가 채치 pt를 사용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성재 영화 칼럼니스트인데 아마 강연을 가가지고 채치 pt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사 이야기를 굉장히 관심있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인간은 데이터 정리가 아니라 창의, 혁신, 리더십, 질문능력, 사회적 영향력, 사고의 유연성에서 자기 몫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사가 이야기하니까 청중성에 앉아있던 이성재 영화 칼럼니스트가 채치 pt가 제일 먼저 없애버릴 수 있는 좌비 저 강사 직종일 것이다. 왜냐하면 채치 pt의 역사와 채치 pt가 인간의 직업에 미친 역량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채치 pt의 질문을 던지게 되면 강사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다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성재 영화 칼럼니스트가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평론도 채치 pt가 gpt가 대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채치 pt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 가지고 답을 얻은 겁니다. 그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 겁니다. 다음 두 편 영화 가운데 채치 pt의 것과 제가 예술적으로 영혼을 허겸소 육골점처럼 짜내 쓴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채치 pt가 만든 작품인지 아니면 이성재 영화평론가가 직접 작성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어질 결심은 사랑과 이별에 관한 복잡한 감정과 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주인공들의 심리적 고뇌와 갈등은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들의 선택이 어려움과 상처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임을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복함적인 감정과 욕구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게 이런 ai가 만든 문장 같습니까 아니면 영화평론가가 받는 문장 같습니까 헤어질 결심은 사랑과 이별에 대한 진부한 크리셰를 따라가는 싸구 영화입니다. 주인공들의 관계에 대한 품적 갈등과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야기 전개와 캐릭터들의 선택은 예상가능하고 지루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내친김에 이성재 영화 칼른데스트가 한 가지 더 주문합니다. 파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파묘는 인간의 깊은 심리와 유리적 고뇌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의 내면적 성장과 갈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이것은 현대사에서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선택 사이 겪는 고뇌를 상징기로 보여줍니다. 도저히 채집피티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닌 것 같죠.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느 것이 이성재 작가 칼른데스트의 작품인지 아니면 채집피티의 작품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놀랍게도 세 개가 전부 다 채집피티 작품입니다. 세 가지 모두 채집피티가 만들어낸 문장들입니다. 채집피티의 능력이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주 고급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게 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의 헤이즐 결심을 두고 채집피티가 어찌해서 두 번째처럼 싸구려 비난을 가할 수 있을까요? 채집피티에다가 제가 이성재 영화 칼른데스트가 헤이즐 결심에 대해 싸구려처럼 평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무슨 쇼펜하우의 글처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심오한 내용은 3은 제가 파묘에 대해서 인문학적이고 심도 있는 비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채집피티가 그게 맞춰 가지고 답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성재 영화 칼른데스트의 주장은 채집피티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으려는 안도감이 만홍의 샘처럼 쏟아올랐다. 없는 답을 찾으라고 압박하는 야바의 능력은 물론이고 제가 쓴 평론 하나 없이 채집피티가 작성한 글로 칼른불량의 대부분을 채우는 날로 먹는 능력 명작 헤어질 결심을 일거의 쓰레기로 만들어 벌리는 경이론 마타노의 능력은 인간 고유의 창의 혁신 감성 방향 설정 능력이 아닐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던지는 사람의 질문의 질과 양에 따라서 현저하게 다른 답을 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집피티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가 채집피티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양아치 같은 저의 장난질이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인간 직업은 딱 두 가지로 꼽으라면 사기꾼 그리고 정치인일 것이란 확신이 듭니다. 북두 칠성처럼 빛나는 인간의 흑심은 죽어도 채집피티가 넘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리 좋은 질문을 던져도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문장력을 자랑한 거죠. 채집피티가. 여러분 대단한 도전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그런 초거대 언어모델 ai들을 한 번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시연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항상 유지하시고 그리고 참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대단한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공병호 tv의 시간을 이렇게 들이시는 분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루지만 계속해서 열린 세계를 향해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이 김덕영 감독이 만화하는 건국전쟁 건국전쟁 보신 분도 꽤 많으실 거고 바빠서 봐보지 않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한국의 건국사하고 관련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잘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도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